1. 다음 시간에 땅바닥에서 맨따에서 던질 때는 공이 바짝까지 딱딱하게 타고 잘 들어가는데 마운드에서만 올라가면 이미 하루나라로 갈 걸까요? 아,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마운드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? 34cm? 아니죠 30cm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낮추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낮췄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죠? 낮추면 타자한테 유리하죠? 높이면? 투수한테 유리하죠 왜 투수한테 유리할까요?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맞는 포인트가 작아지고 그러겠죠 또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중력의 법칙이에요 우리 땅은 다 끌어 땡기죠? 네 밑으로 끌어 땡기는데 원래 붙어있을 때 안정적이긴 해요 붙어있으니까 근데 원래 있던 곳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을 이만큼을 들땡기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30cm면 이만큼은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의 힘을 이 정도 30cm의 힘을 내가 그 중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만큼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훨씬 유리한 거죠 투수가 만약에 50cm 유리했으면 오지 않으면 들어와서 찍어버리면 돼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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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한 거는 던졌을 때 자꾸 공이 뜬다 이거지 땅바닥에 던졌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뜨겠죠 왜 마음도 30cm 그다음에 여기 제로 같이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리는 내려가고 중심 위로 뜨는 거예요 맞아요 몸의 중심 위로 뜨겠죠 이렇게 위로 뜨니까 공이 다 같이 뜨는 거예요 내려갈 때 병진 운동을 할 때 같이 내리막이 동시에 맞춰서 같이 눌러서 내려가 줘야 되니까요 네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다리는 내려가는데 몸을 위로 뜬단 말이에요 아 예 동호인분들 꼭 보고 일반들하고 손수도 맞춤 이렇게 마음도에서 떠녔을 때 평지에서 떠녔을 때는 안정적으로 내가 똑바로 공이 날아가는데 마음도 이만 올라가면 공이 뜬단 말이죠 네 그럼 마음도 높이가 있고 마음도 높이에서 30cm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이가 말이죠 내리막 경사를 내려가는데 나도 내 중심도 맞춰서 같이 내려가 줘야 돼요 병진 운동을 할 때 직선 운동이 이루어질 때 회사 쪽으로 진행을 할 때 같이 와서 같이 눌러서 내려가 줘야 돼요 같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다리는 나가는데 몸이 뜨는 거야 몸이 뜬 상태에서 눈을 닫으려고 하니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선 와서 툭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을 내리막을 스치듯이 스치듯이 미끄러지듯이 스치듯이 스치듯이 수룩 하면서 같이 내려가 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뜨지 않고 얼마나 코스로 봉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펼쳐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말할 때 이 자율적인 다리가 나올 때 뒷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아야 하는 거 자 모아서 모아서 펼치는 동작에서 나가면 앞쪽 다리가 뒷꿈치부터 이렇게 닿도록 만들어 주는 거 중요하고요 bands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